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? 아직도 나는 할 말이 없나요? 당신의 눈에 한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심인가요? 사랑은 전통형 무엇인가요? 말씀 하나 들면 그만인가요? 이별은 전통형 무엇인가요? 또 나는 만남의 시작인가요? 원하신 빈에 아직 없는 눈에 내 바랍니다 형이 여기 있으니까 감정이 안 잡혀요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감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감정이 망했어 먼저 갈 수 있어 너무 좋아서 그래 남은 전통형 무엇인가요? 너무 좋아 아쉽다 늘면 그만인가요 희망 전혀 무엇인가요 또 나를 만난의 시작인가요 돌아왔을 때 마지막 눈물에 나는 아랍데요 희망 전혀 무엇인가요 돌아왔을 때 마지막 눈물에 나는 아랍데요 희망 전혀 무엇인가요 아랍데요 희망 전혀 무엇인가요 나는 아랍데요 아랍데요 희망 전혀 무엇인가요